생각날 때쯤 돌아오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그쵸 찬바람이 분다 싶으면 가을이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선물과 함께 돌아온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빠라바람밤 빰밤밤 빰밤밤 지금 빠라바람바내라고 하시네 이 아시는 분들은 최소한 30대가 넘었다 저는 대분만 보고 뿌 뿌 뿌 뿌 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빠라바밤 빠밤 네 이 부분이 쇼트로 올라갑니다 뭔 소린공 스무분께 회문을 드리는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가을에 맞아서 또 돌아왔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어울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그런 어떤 바삭한 느낌의 패컨스만 그런 이게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8월에 신선하고 상큼한 상큼한 치킨을 좀 있었죠 근데 또 치킨인가요 혹시? 아니요 저희가 세번 논석 치킨은 조금 무리가 있다 가을에 어울리는 커피와 디저트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두 잔과 세븐레이어 가나슈 케이크와 클라우드 치즈케이크까지 쓰고 달고 고소하고 맛있게 함께 느낄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지난 8월 구독 이벤트와 같습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일이구요 상당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 이벤트 구글 폼 링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응모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봐야죠 먼저 긍정문화재단 구독버튼 그 위에 화면 캡쳐를 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불폼에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구독 캡처 화면을 업로드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 제출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눌러주시면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정말 쉽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겠죠? 맞아요 지난번에도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그냥 인사치료라는 게 아니고 진짜 장문의 댓글도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로 큰 응원이 되었거든요 따숩더라고요 이번에도 뭔가 좀 기대를 다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첨은 11월 13일 월요일 구독 이벤트 추첨 영상을 통해 저희가 또 난리법석을 떨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네트 누가 되시려나 네 새로 구독해주신 분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다 다양한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당첨의 기쁨을 또 누려야 되니까 지난 5월과 8월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좀 제외가 되시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정문화재단과 저희 금정문화뉴스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11월 13일 추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해주세요 꾸꾸